으 으 으 으 으 여기까지 문제가 안되는데 내려가서가 문제요 으 다 충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놈한 놈 잡아서 갈까? 아 있으면 데미지는 안 들어와 그래서 어느정도 정리를 이렇게 하나둘 정리를 하고 가야겠어 좀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탱커 비슷한 놈 하나 튀어나올텐데 죽은거니? 죽었나벼 한 놈 한 놈 천천히 나왔다 여기 있으면 데미지는 150에서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귀찮지만 여기서 다 잡으면서 가야지 안 죽나 저거 총알이 안나네 조금 더 앞에 가서 귀찮지만 여기에 워낙 애들이 이빠이 쳐나오니까 조금씩 가면서 하나 둘 처리되면서 가자 하나 둘 처리되면서 가자 왜 나와 어디갔어 잡았고 다다다다다 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hopefu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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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어디갔어요. 자 스나이프 총알도 채워졌고. 왜 안나오니? 자... 어라? 나와야 되는데? 여기 원래 2층에도 나오고 막 그럴텐데? 왜 안나오지? 왜 안나오지?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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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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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짱이다 야..이.. 대박인데? 어딘가 체력이 있었는데 여기있다 체력을 먹고 가야지 피가 40밖에 없는데 또 한두는 유인해볼까? 나오라고 나오란 말이야 어? 나오는거 아니었어? 어? 아 잠깐잠깐잠깐 아 잠깐잠깐잠깐잠깐 야야야야야 못올라가 아이 찐따같이 아 왜 못올라가 어? 야 뭐야 이거 에이씨 뭐 일로가면 곤란하단 말이야 정리를 하고 가야되는데 충전해갖고 애들 못 넘어오는데서 충전해갖고 오씨 안좋아 아 총알이 없구나 이거 다찾긴한거같은데 다찾긴한거같은데 야 안죽었었구나 아 세너사라 이제 가도되겠지? 어제 여기 여기께서 저렇게 한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한번 뒤졌었거든 흠흠흠 이젠 가도되겠지 뭐 앞에 먹을게 잔뜩하긴하구나 세이버 세이버 됐어 이제 한숨 돌렸어 못뭐야 깜짝 놀랐잖아 임마 딱 보통 게임을 보면요 이 끝에 이렇게 먹을게 있어 이런 길 끝에 수집풍같은게 하나가 보통 있거든요 수집풍같은게 하나가 보통 있거든요 보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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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? 이 게임은? 젠장알 수집풍을 습풍으로 갈아끼고 수집풍으로 갈아끼고 스파딩으로 갈아끼고 스파딩으로 갈아끼고 아 충전기가 하나 딱 있으면 좋은데 없네 길이 어떻게 되는거냐 아 내려가는 길 아 이걸 뚫고 내려가는거네 충전기 어 뭐야 뒤질라고 이젠 두렵지 않아 야 잘라놓은 꼬라지마라 완벽을 추구하겠어요 아 미술 미술 너무 못하는데 여기요 낯생방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어 당황하지 말아요 당황하지 말아요 어 미친 당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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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은건 매 충전하는게 있을거 같애 느낌이 그래 원래 낮방송을 즐겨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조금씩 흩 자 그냥 셀핑으로 갈아끼고 나이스 단검 이런 거지 거지 단검을 던지냐 왜 테슬라 칼 던지지 말랑께 칼 던져부러 이런거는 보통 난이도 높을때나 다 뒤지고 다니는건데 뒤도 다닐 필요없어요 솔직히 큰알져나 나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내려 내려가야되는구나 저기 없어? 왜 없지? 오이씨 진짜 탄 조금이다 탄 좀 이빠이 주면 안되나? 아 너무 조금씩 주는데 충전기도 없는데 여긴 아까워라 에이 아까워 와씨 와씨 와 와 와 이따라구 잠깐만 먹을건 먹고가자 나 지금 겁나 깜짝 놀랐어 다 쓸어버리자 다 죽었어 그냥 가는겨? 야 뭐 화끈하게 뭘 좀 쏘고가자 나 이대로 억울해서 안돼 억울해 억울해 그만좀 쳐나와 그만좀 쳐나와 그만좀 쳐나와 이씨 어우 저기다 시원하네 어휴 더 나와 더 튀어나와 더 튀어나와 나 이리 숨어있을 것 같아 나가라고 중얼중얼 그릴때까지 안나가겠어 안나가겠어 빨리 더 나와 더 나오란 말이야 너희들 숨어있을 것 같아 어디 더 나와 나 일로 설마 떠내려야 되니? 우리 그냥 가면 안되니? 따뜻한 와아 살벌하네 퍼보 아 좀 더 기다렸다가 얼마나 좋아 아 살벌하네 띠띠띠띠띠띠 아이 띠띠띠 띠띠 닥쳐 이 시키야 나 혼자 이런 사지를 몰아넣고선 너 혼자 그냥 헬기타고 그냥 띵까띵까 이 더러운 놈 이거 팔자 늘어졌어 아주 무서워 뒤지겄네 타는 이빠이 챙길수록 좋은거야 어 얘가 들고있던 총 어디갔지 그니까 저 좁은데서 얘가 몇명이 나온거야 이 새끼들 다 모여서 뭐하고있었지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여기 문 하나 더 있구나 안에 뭐가 더 있나봐 깜짝이야 이씨 깜짝이야 이씨 나 여기엔 뉴탄발사기가 있다 야 이건 아니지 않니? 이건 아니지 않니?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아 뭐 이렇게 죽어 아 이건 농하잖아 와 아이씨 저렇게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많냐 이번 버전 우린 피는 일단 채우고요. 너무 어이없게 죽었어. 이쪽에서 안 싸울래. 이쪽 셋 다 또 튕겨나가면 어떡해. 아 유턴 한 방에 죽네? 유턴도 세구나. 이건 좀 많이 무시했는데. 거의 탈출하면 되는 분위기인데? 아 뭔데? 야 캐릭터 꼈어. 아 뭔데 이건 또? 아 뭔데? 아 돌아버리겠네? 아 뭐야 이게? 아 짜증나. 이게 뭐야. 또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. 와 가지가지 하는구나. 와.